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삼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청주 BBS 분류방송 제384회차 서일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일와 교훈,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수메다 보살이 바로 연등부를 메꾸는 자기 마음속으로 희망을 다졌다고 했어요. 바로 만일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온갖 번뇌를 불살라버리고 희락성에 들어가는 것이라 했어요. 온갖 고통과 번뇌를 없애버리고 희락성, 바로 극락에 들어가는 것이라. 나는 연등불처럼 최상의 뛰어난 깨달은 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법의 배에 싣고 반야선이지요. 반야선, 지혜배, 윤회의 바다에서 구제한 뒤에 윤회의 바다, 윤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아기 축세인천수라. 육도를 윤회하는 그런 윤회의 바다에서 구제한 뒤에 열반에 들어가자.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열받지 않는 것이 열반이다 그랬어요. 열받지 않는 것. 악문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탐욕이 다하고 성냄이 다하고 어리석음이 다해서 더 이상 탐내고 성냄고 어리석음이 형성되지 않는 고요적정한 상태. 그것을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영길 원장님, 또 권지종 교수님은 열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살아 있으면서 의식이 죽어있는 사람과 같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것이 내게는 가장 알맞은 일이라 해서 수메다보살은 여덟 가지의 법을 갖추어서 부처가 되리라는 결심을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 어느 자리에 엎드려 있었냐면요. 연릉부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가 구덩이가 있었는데 수메다보살이 메우느라고 메웠는데도 미처 메우질 못해서 물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메다보살이 거기다가 바로 모여요. 여러 가지를 깔고 짚을 깔고 이래서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려 있었잖아요. 자기가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있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유네의 바다에서 구제하는데 열반에 들어가자라고 했던 걸 생각을 했어요. 이때에 여덟 가지의 법을 갖추어서 부처가 되리라는 결심을 했는데 여덟 가지의 법이 바로 뭐냐.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 그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어떻게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자일 것. 부처님께서는요. 여자들은 성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부처님도 남녀를 왜 구별을 하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남녀를 구별하신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선사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마음이 여자가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왜 여자의 마음이라고 깨우침을 못 얻었습니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여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지 마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는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남자들은요. 주는 걸 근본으로 삼아요. 주고 다니고 뿌리고 다니고 이런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받고 뺏고 차지하고 싸매고 이런 데서 행복을 느껴요. 하늘은 양이니까 비를 뿌려주지요. 땅은 어떻게 돼요? 받잖아요. 여자들은 사랑이든 돈이든 행복이든 육신이든 받아서 행복을 느끼고요. 남자들은 주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럼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서 되겠어요? 주어야지요. 그래서 바로 근본 바탕이 여자들은 잉태를 하기 때문에 잉태를 한 데는 자체가 보호반능이 있어요. 아끼고 절약하고 보호하고 감싸고 이런 반능이 있어서 보살이 될 수 없고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려면 남자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 남자, 여자, 마음이 구분된 건 없는데 희한하게 여자들은 그 마음을 여자의 마음으로 만들어요. 여자의 마음으로. 여자들은 마음을 여자의 마음으로 만든단 말이지. 그래서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연이 있을 것. 성불하기 위한 뭐예요? 부처가 되기 위한 인연을 만들어야 돼요. 인연을 안 만들면 안 돼요. 우리 불자님들이 맨날 하는 기도하고 비는 인연은 죽을 때까지 부처 안 돼요.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부처가 안 됩니다. 바로 부처가 될 만한 인연의 공덕을 쌓아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밭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빈 밭이란 말이죠. 그런데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팥을 심으면 팥밭이 돼요. 깨를 심으면 깨밭이 되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공밭이에요. 공밭. 공밭인데 부처를 심으면 부처가 되고 중생을 심으면 중생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공밭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심는 밭으로서 보존할 수 있어야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공안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기 때문에 부처를 찾지만 부처의 눈에는 뭐예요? 부처가 없어요. 부처로 깨달으면요. 공안이치만 알지 부처조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처님을 배울 것. 다섯 번째는 집을 떠날 것. 여섯 번째는 덕을 갖출 것. 일곱 번째는 봉사를 할 것. 여덟 번째는 서원을 세울 것.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면서도요. 서원을 세우셔야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등뎃불을 보고 가는 배는 잘 간단 말이에요. 목표를 정해서 가니까 항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표가 없이 가면 뭐예요? 표류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원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이 많잖아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뭐예요? 우리가 37각지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요. 단계단계로 37가지를 깨치면 되고요. 또 화음경에 보면 52개위라는 게 있잖아요. 10가지 부처님 진리를 믿는다는 10신에서부터 시작해서 10행, 10주, 10회양 있잖아요. 그런 서원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뤄나가셔야 돼요. 서원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저 응구 없지는 수리수리 마수 이거 심묘장구 대달하니 몇독 하면 된다. 며칠 전에 오신 청주에서 오신 우리 불자님 부부 연세가 지긋하신데 보살님이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가 봐요. 열심히 빌고 다니시는데 거사님이 볼 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맨날 빌지만 하고 다니냐 우연치 않게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빌고 기원하고 매달리는 자체가 불교가 아니다 하니까요.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의아스럽게. 뭐 또 우연치 않게 천도제 얘기도 나왔어요. 천도제 얘기도 나왔는데 천도제는 있어요. 부처님은 천도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천도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천도제와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천도제는 의미가 달라요.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천도제는 뭐예요? 어른이나 부모나 윗분들에 대한 효행사상이고 공경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천도제는 효행사상과 무슨 뭐 공경사상이 아니라 극락왕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의도를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르다 하니까 그러면 천도제를 안 해야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사 지내지 않아요? 육회에서요. 제사 지내는데 그게 뭐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잡수세요? 음식 잡수는 거 표가 나나요? 바로 뭐예요? 어른에 대한 공경사상 아니어요. 효행사상 아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인화 단결하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얼굴도 보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 생각도 하고 가품도 배우고 그래서 하지 않아요? 바로 천도제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천도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어른들을 뭐예요? 공경하고 또 어른들이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면 자손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공덕을 쌓아주고 이런 게 천도제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천도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돈 많은 장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좋은 곳에 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부처님이 안 해주시더라. 그래서 나중에 아나안한테 부탁을 하고 갔는데 아나안이 부처님에게 묻지 않아요? 왜 안 해주시느냐? 부처님이 아나안에게 아나안아 돌멩이를 네가 연못에 던졌다. 그럼 내가 기도를 하면 그 돌멩이가 떠오르르느냐? 하는 얘기 그럼 네가 기름병을 연못에 던졌어? 그럼 기름병이 깨졌다. 기름은 물 위에 뜨고 기름은 어떻게 되겠느냐? 물 위에 뜹니다. 병은 어떻게 되겠느냐? 물에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이 그러지 않았네. 그와 같다. 각자 지은 대로 업을 받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해준다라고 해서 기름이 물 속으로 가라앉고 또한 물에 가라앉은 물병이 기름병이 뜨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다 지은 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복은 지은 대로 가요. 자기 업대로 가지요. 기도한다고 좋은 대로 가는 건 아니예요. 설령 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천도제라는 건 그 부모님이 지은 빚을 갚아주는 게 천도제지요. 그 부모님을 극랑생활하고 기도하는 게 천도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교도소 20년 넘게 다니는데 제가 그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다 천도제하고 기도하면 다 출소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천도제는 일체 안 했었어요. 그런데 6, 7년 전서부터 우리 불자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합니다. 저는 1년 가야 천도제 거의 안 합니다. 개별 천도제는 우리 불자가 해달라 하면 해주는 게 1년에 한 번? 다 제일 많았을 때가 두 번인데 근데 우리 불자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합동 천도제라는 걸 합니다. 그럼 어차피 천도제를 하려면 부처님 가르침 근본대로의 천도제를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스님들 7분 적게는 많을 때는 20분까지 제가 초청을 했어요. 티베스님들 10분, 한국스님들 10분 이렇게 해서 20분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천도제를 하기도 했고요. 아무리 적게 초빙을 해도 스님들 7분을 모셔서 천도제를 하거든요. 근데 비용이 얼마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20분 정도 모셔가지고 다른 데서 천도제 하려면 한 3억은 줘야 될 거예요. 3억. 7분 모셔서 천도제를 해도 아무리 조금 줘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줘야 될 거예요. 우리 천도제는 7분 모셔서 범패바라, 천수바라 다 합니다. 하는데 만 원 받아요. 영가 1이당. 만 원. 그리고 영가 음식 차리는데 서운해할까 봐 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이면 음식값까지 다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환갑잔치, 진갑잔치 할 때에 어머니, 아버님 혼자만 모셔놓고 어마어마하게 잔치 벌리나요? 아니면 손님들 초빙해서 잔치를 벌리나요? 천도제 사상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 영가들을 함께 초빙을 해가지고요. 바로 뭐예요?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이나 어른 돌아가신 분들이 지은 어떻게 돼요? 엄력이 있으면 그 엄력을 소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훌륭한 천도제는 큰 스님들이나 옛날 대덕스님들이나 성인들 말씀 들어보면 바로 뭐예요? 어머님, 아버님 이름으로 돌아가신 분들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거나 부르위스를 돕는 데거나 크게 올바른 천도제다는 이야기죠. 스님께 공덕 쌓는 것도 큰 공덕이죠. 하지만 스님 한 분께 공덕 쌓는 것과 그 돈으로 300명, 400명 부르위스들한테 칼국수를 사주는 것과 어느 게 더 공덕이 크겠냐는 이야기죠. 올바른 천도사상은요. 부모님 이름으로 공덕을 짓는 게 천도사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도 불자님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긴 하는데 만원이에요. 만원. 그래놓으니까 또 스님은 천도제 올바르지 않다면서 천도제를 왜 지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천도제와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천도제는 하늘과 땅 차이죠. 500,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하는 천도제와 만원 들여서 하는 천도제와 결국 부처님 가르침 뭐예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나 효행사상을 돌이켜보고 그런 기회에 부모님 이름으로 공덕을 짓는 거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오리지널이죠. 그게 천도제. 그래서 천도제다운 천도제를 한다는 거죠. 천도제를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도제를 이용해서 자칫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죠. 올바른 천도제를 하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월요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